경북 구미시가 4월 이달의 기업으로 LSM트론을 선정했습니다. 구미시는 4월 이달의 기업으로 LSM트론을 선정하고 이를 오전 시청 국회 계양대 앞에서 남유진 구미시장과 심재설 LSM트론 대표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기 계양식을 가졌습니다. LSM트론은 트랙터와 냉동 공조기 등을 생산해 지난해 말 기준 구미 공장 1,000억 원의 매출과 4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며 국내 전자와 통신부품 분야를 손도하는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전투 차량용 궤도의 단독 납품으로 정부로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LSM트론은 차량용 호수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브라질을 비롯한 전세계 GM사에 안정적으로 생산품을 공급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GM코리아 선정에서 우수협력사 상을 수상해 명실상부한 자동차 호수 부문 글로벌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봄비가 내려 꽤 쌀쌀했는데요. 오늘은 기분까지 설레게 하는 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경부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3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